혜연이 이쁘고 혜연이 이쁘고 이 따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... 아... 이 Php 혜연이 이쁘고 레이텔 혜연이 이쁘고 혜연이 이쁘고 하이 베이비 I'm Jungo You are baby You are baby 그러니 시간의 시간을 추천드립니다. 단호는 안하니깐 다음은 집은 둘 다 죽어있어 야야야 여기 좋아요 박이 진짜 아, 네, 창의 지민아, 진짜 일어나야 돼, 진짜 첫 끓였어, 나면 안 먹어? 안 먹은다 하면 좋아, 그냥 지민아, 안 먹으면 돼요 공허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사회, 나쁜 사회 너무 재밌어, 되게 재밌어 주eli의 인물이 안 먹으면 좋지 공허하지 않네 중간의 폐쩍 공허하지 않게 저는 미카이도 둘이 춤을 잘 추는 강아지가 이 앞에는 비과학적이잖아 그래서 이름은 기예요 환영해요 저희집에야 강아지 전혀 절 받아줄거 같지 않겠습니까?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하아 음 으 질러 4 아 이것은 심지어 매일 일상적인 가족 생활으로 나는 또는 혼자의 사진을 볼 때 너무 마땅하게 남은 사진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 포함이 많아 민와일 오이프님 지구쿠엑스 가입 지민이의 리액션 컸습니다 혜라이 형이 신정되셨는데 저희 지민이가 앞에서 까붙렸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지민이가 좀 귀엽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? 윤이 형이 앞으로 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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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좀 긴장했다 혜라이 형이 나오셨는데 혜라이가 얘기하다가 혜라이가 얘기하겠다고 혜라이 형은 혜라이 형은 혜라이 형은 1. 두 명 5. 두 명 한 채 5처도 없이 너무 감동적인데 2. 두 명 2. 두 명 5. 둘 명 첫 명 첫 명 어허 되게 멋있다 응?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긁은 거처럼 나죠? 응? 긁은 거야 어때? 나무채 놀란 맛 오, 나 나 아뇨 여기 ta, 뭐 주문데 먹어야지 뭐야? 아, 되게 싫어 2. 후후 예예예예예예 저 봐주세요 제형아 멋있다 제풍양을 건너 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남준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야 이거는 거기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래 형 너 이 기간이 일주일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해봐 물론 투어는 끝났겠지만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니가 피해에 나와있는 거 자체만으로 니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으니까 아 그럼 그니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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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못imi 승리 cı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대박이야 완전히 야 자신감이 없는데 패션 앤 트레쉬 마시고 뭐야 슈가 괜찮아요 형? 조심해요 어? 어? 와 와 네? 마주 기술대 앤 트레쉬 와 미션 미션 너무 좋아 오빠가 결혼하자 아니 내가 미션을 받도록 그냥 미션 했잖아 미션! 지금 뭐, 내고나. 내가 그 빨래랑 막춤 전에 가야 할게. 어, 나는 빨래? 내가야. 여, BTS. 나는, 여, BTS. 그리고 지금, 여, BTS. 난, 여다를 위해. 나는 내가 그 나의 쇼핑을 부르시고, 여, 너가 그 나의 쇼핑이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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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and I love you! Bye!